미국의 한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가 한국의 정치적인 마비 상태는 앞으로 최고 6개월은 더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럴 때 북한이 도발한다면 잠재적으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외교협의회의 한반도 전문 선임연구원인 스카스나이더 박사는 한국의 정치 상황은 최고 6개월이나 마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박사는 차기 정권은 진보 세력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60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대선 후보들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한 우려도 강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불안한 사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습 도발에 취약한 상태인 만큼 국가안부에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공백이 외교적,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큰 만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MBC 뉴스 이재린입니다.